20번 다음 제도가 시행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정 원년 처음으로 직관, 현직, 상관, 전직, 아니 현직, 전직 각각 전시과를 처음 제정하였다. 전시과 제도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죠. 그럼 고려시대의 토지 제도를 물어보는 것인데 고려시대의 경제에 물어보는 건 뻔해요. 평화, 병란도 무역항, 활구, 음병 등 여러가지 화폐 사용, 경지서, 시장 감독기구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건원정보가 성종된 996년 처음 나오면서 여러가지 화폐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 건원정보는 철전이고요. 물론 동전도 있지만 철전, 동전, 그 다음에 고려 숙종 때는 은병이라는 활구도 나오게 되어있죠. 동전 언어는 삼한통보라든지 숙종 때 해동통보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나머지 부터가 되죠. 설빈부의 말이 특산모로 거래했다. 말, 목축업, 만주불판, 고구려 아니면 발해인데 오경15부, 부체제, 이거 바로 발해가 되겠죠. 설빈부의 말 청해진, 통일신라, 바다의 왕자, 장보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정이 신라, 지증왕 때 설치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설점수제,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수세, 세금을 건넌 것이죠. 이게 조선 후기, 효종 때 17세기 중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시기 경제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병란정 예성강 입구에 있죠. 그러면 이건 고려시대가 되겠고 고려시대의 경제의 모습 화폐, 경시서 이런 거 생각을 했죠. 병란도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화폐, 그중에서 은병도 유통이 되었다. 숙종 때 활구라고 불리는 것 나머지, 인삼, 담배 등 탕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 외래 작물이죠. 당연히 조선 후기가 되겠고 예상, 부산 동래상인, 대일무용, 만상, 의주상인, 대청무용 등등 이거 다 조선 후기죠. 덕대, 전문 경영인, 물주의 계산 자금바다, 소유의 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식으로 광산을 경영했다. 조선 후기 공랍의 폐단을 시장하기 위해서 대동법이 조선 후기 광해군 때 1608년에 시장이 되었죠. 다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나시게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화폐를 주저하는 법을 지정하여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 화폐의 이름을 해동통보라고 합니다. 해동통보, 삼한통보 등등등, 활구 이거 숙종 때 다 나왔댔죠. 고려, 중기, 숙종 때 그리고 이런 화폐가 주로 통용이 되는 것은 다과점, 다점, 차점 이런데 전의 이름을 알게 했다. 고려시대가 됩니다. 고려시대, 경제상황, 경시서, 병란도, 화폐사용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5번이 되겠죠.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연을 감독했고 경시서는 조선 초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아마 조선 초기 세조 때는 평시서로 계층이 되었습니다. 모래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모래기법이 처음 들어온 것은 고려 말 남부지방에서 한정이 되었지만 조선 전기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양법의 확산이 결국 광작의 유행을 가져오게 되죠. 초량 외관 외관, 조선 초기 세종 때 산포를 계양하죠. 부산포, 연포, 제포, 부산, 울산, 마산 등등 그러다가 임재련한테 다 없어졌다가 광해군 때 1609년 기후약절을 통해서 다시 외관이 복구가 되는데 이때는 부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산 두무포에서만 하다가 1678년에 초량 외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계속 심지어는 강화도조약 이후에도 초량 외관을 통해서 계속 일본과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구활동하면서 매전매속 등 그런 페달이 긴 건 다 조선 후기죠. 감자, 청으로부터 고구마, 일본어로부터 각각 이런 외래작물이 들어오면서 구환경으로 널리 집회되어지게 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3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오는 것은 토지의 비효과 척법과는 구분하여 부문 백관에서 부병하면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이게 전지가 되겠죠. 이런 거는 논반, 임, 그 다음에 과연 다 뗄라보 구할 땅 이건 시지, 임야가 되죠. 그럼 이거 전시가가 되어야 되겠죠. 조선의 과전법과 고려의 전시가의 차이점은 고려는 시지를 줬지만 과전법을 주지 않습니다. 뭐 도평의사서도 나오네요. 그리고 경치서도 나오고 바로 고려시대의 경제상황이 되겠고 자 고려시대 하면은 뭐 병란도 화폐 사용 이거 꼭 알아들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으로 가죠. 원액의 법이 전국적으로 화생했다. 아까 조선 후기라고 그랬죠. 덕대, 전문 경영, 역시 조선 후기, 소유와 경영의 분리 면화, 담배 등이 담배 이거 외래작물이죠. 상품정무로 재립이 됐다. 역시 조선 후기죠. 그 다음에 토지의 비육대에 따라 전분, 6등급으로 나눠서 전세를 거뒀다. 이건 조선, 세종 때 마련한 공법의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토지의 비육대에 따라서는 6등급으로 풍경에 따라서는 9등급으로 그래서 각각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됩니다. 참고로 고르 시대는 토지의 비육대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조세를 거뒀습니다. 자 다음, 24번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것은 왕이 명하기를 개경 내 어? 개경? 그러면 고르 시대겠죠. 당연히 구제 도감, 도감은 임시기구 구제는 이러한 전염병 돌 때 이런 거 구급 도감, 구제 도감 이런 거를 해서 진율하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고려 시대의 사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려 시대에는 이러한 사회 시책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에는 사회 시장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봄에 곡식이 귀하게 되죠. 그래서 춘대, 추납에 그러한 꿔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창이 있고 물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물가 조절을 해서 상평창 그 다음에 의료 행위와 의료와 구율 불쌍한 사람들에게 매겨주는 그러한 구율 제도와 관련돼서 동서대비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의학과 관련돼서는 해밍구 그 다음에 빈민구제기금 재위보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시기인지 살펴보죠. 을파서의 권위로 진대법이 실시했다. 이건 고국천왕 때이죠. 을파서의, 국산 을파서의 권위로 진대법, 춘대, 추납이 되죠. 봄에 곡식으로 가을에 갈게 하는 제도. 기근에 대비하게 구항처료가 발간이 되었다. 이건 조선 중기 명종 때의 구항처료 기근을 대비하는 그러한 서적. 그 다음에 우리 농토에, 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이건 뭐 세종대왕이죠. 조선시대. 국산약재와 치료안고를 정리한 향약직선방.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죠. 세종 15년, 1433년에 향약직선방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보면 고려시대에도 의약서는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의약서는 향약,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구자로 쓰겠죠. 향약. 원래 그 구자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고종 때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25번.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고려시대 민생관정체. 아까 얘기했었죠. 간염병, 전염병 이런 거 맞기 위해서 구제두감, 구급도감. 그 다음에 물가조절, 상평창, 춘대추납, 의창. 그 다음에 의료 플러스 구율, 동서대비원. 여기 나오네요. 3번. 그 다음에 의약, 해민국 등등등. 여기 해민국이 있고 물가조절, 상평창. 그 다음에 빈민구제기금, 재위보 등등이 있다. 다 맞는데 죄송합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아까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대에 마련된 의약서적이 되겠죠. 고려시대는 뭐가 있었다? 향약 구급방이 고려 고종 때인 1236년에 나왔다. 이게 다음 맞지만 향약집성방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고려시대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은 국자감이 되죠. 관악입니다. 국가화생관학교. 그런데 과거시험에서 여기 출신들이 사학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학으로 유명한 것이 최충의 문헌공도 등 사학 12도가 번성하니까 국자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고려 중기 예종에서 인종 때 대폭 마련이 되었는데 예종 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칠제라는 최충의 구제학당을 모방한 전문강자 7개의 무학제 등 칠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많이 확충을 하게 됩니다. 청영각이니, 본문각이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서적포라는 것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양현고라고 해서 장학기금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인종 때는 경사육학이라고 해서 유교경장과 역사서를 중심으로 한 학문 그 다음에 향학, 지방향교 있죠. 향학 중심의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켰다. 국자감 외에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예종 때 전문강자 7제. 나머지 보죠. 당의 유학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상국시대 때 또는 통일신라 때 도당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사획사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다. 서원 자체가 조선 후기에 나온 것이죠. 조선 중기에 나왔고 조선 지대에 보면 국가의 인정을 받으면 관학처럼 이런 서적과 노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글과 화석이를 가르친 경당을 설립하였다. 이건 고구려의 지방에 세운 그러한 학교죠. 중앙에는 태학. 관리채용을 위해서 독서산품과를 통일신라기인 원성왕 때 독서능력사사 등급을 나눠서 3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 27번 가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역사서는 1연이 저순한 뭐뭐 중에 1연하면 상국 유사죠. 1281년 단군의 건국리학이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 보도록 하죠. 사초, 사관이, 구강을 졸려 따라지면서 쓴 기록책, 시정기, 관청의 일지 등을 모아서 일정기간 모아서 정기적으로 간행해내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편집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했다. 고려 고종 때 각훈이 쓴 바로 해동 고승전이 되겠고요.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다. 기전체 서술은 삼국사기, 고려사기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왕에 대한 기록을 본기 쪽에 담근 것은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 역사서가 되겠죠.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서술을 했죠. 편찬을 했죠. 고려사는 본기가 아니라 왕에 대한 기록을 세가 쪽에 넣었다는 것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이 반영되었다. 이건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동명왕의 건국이라기를 장엄한 서사시로 표현한 것인데 고려 무신정경기 때 명종 때 이규보에서 서술이 되었습니다. 28번 밑줄군 이 책에 대한 설명은 바로 나오네요. 이규보의 문집으로 이규보의 문집에 바로 동명왕 편이 실려있는데 그 문집은 동국 이상 국집이 되겠고요. 그 안에 동명왕 편이 있습니다. 서사시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이 저술이 된 것은 명종 때 1193년에 저술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정하였다. 이건 조선 후기 정조 때 서울 출신 귀장각 검사관 중 한 명이었던 유득궁의 발해고에서 나온 말이죠.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하였다. 여러 책이 있지만 이련에 쓴 삼국 유사가 가장 오래됐죠. 1281년 충렬왕 때 연대선언을 기록하는 편연체로 서술이 되었다. 이건 서사시니까 편연체가 아니고 편연체로 저술된 책은 너무 많아서 열거하지 못하겠고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이 되었다. 역대 제왕역 같은 것이 있는데 최치원이 쓴 거기에 중국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지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29번 빗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문종의 아들인 왕자네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장했다. 아 그러면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죠. 자 의천은 교정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했습니다.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고 먼저 흥왕사를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국청사를 설립을 해서 선종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있는데 교정의 방법과 선종의 방법을 겸하여 수행하라.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 이론 연말은 교정의 방법이고 개인적 수행은 선종의 방법이죠. 제시했다. 만약에 지눌이다. 지눌이 나오려면 어떻게죠? 많이 보통 대비돼서 물어보는 것이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을 했고 도노 점수 정해쌍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어떤 인물이 살펴보죠. 고현시본가를 지어 불교교위를 전파한 건 고려 광종 때 균여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선 무신 집권기 유명한 지눌이 되겠죠. 불교개혁을 위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조계종과 관련되어 있죠. 선종을 통합했다는 거 선문 양성점 현실하고 유불지설을 주장했다. 지눌에 의해서 2대 수선사 결사 교주가 되고 그 사람은 바로 해 심이 되겠죠. 유불지설 불교개혁을 상위선을 저술했다. 일연승려가 되겠죠. 다음 30번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조직한 것은 송강사 입니다. 이 송강사는 삼보사차 중에 하나인데 경전 팔만대장에 있는 해인사 통도사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명의 국사로 뛰어난 승려를 많이 배출한 승부사차 이 송강사의 있는 사진이 송강산인데 조계산 여기서 수선사 결사를 결성했습니다. 그럼 이건 진울이 되겠고 진울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통합을 해서 조계종을 마련했죠. 내세운 논리는 한꺼번에 문득 닫겠는 도노 그 이후에도 점진적인 수행법 교정형법 수행하라 도노 점수 정 해 쌍 수 정 선정형 해 교정형 법 쌍 겸하여 수행하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련이 삼국리설이 필요했다 단군의 건국리학이 있고 원효가 쓴 불교 관련서죠. 금강산맥론 하나 더 대승 기신론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의천이 교선통합 외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속장경 간행이 있었죠. 그걸 교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덱스 총록을 마련했는데 바로 신편재종 교장 총록도 의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요새는 지눌과 같은 시대에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결사처가 있는데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백년 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31번 다음 사진전에 들어갈 사진전으로 격절해야 되는 것은 자 요 그림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서있죠. 이거 고려시대에요. 고려시대에는 대형 석불이라든지 철불이 많이 나옵니다. 꼭 세가지 알아둔는데 바로 요거하고 요기 안동 이천동 마해석불 마해석불 그 다음에 요 다음 문제 나오는데 요기 안동 이천동 마해석불 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5번이 파주 보면 용미르가 있죠. 이건 마해 부처가 두 명이네요. 마해 이불 세 가지는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논산 관촉사 나오죠. 1번에는 자 그 다음에 철불로서 유명한 것이 옛날에는 광주였지만 경기도 광주였지만 지금은 하남시죠. 경교 하남시 하사창동 철불이 되겠습니다. 이거 고려시대 이런 대형 석불 철불이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뛰어난 걸작 바로 여기 4번이 영주 부석사가 있죠. 유명한 부석사의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앉아있죠. 좌상 불상 이렇게 총 4가지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번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도 마에 부르릉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색인 거네요. 거의 깎은 게 아니라 근데 몰라도 푸른데는 지장이 없고 정답은 2번인데 이거 유명하죠. 석골암이죠. 석골암 본전불 석골암 불국사 다 김대성 8세기 경도강 때 김대성이 조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신락이 8세기 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고려시대의 문화시설이 되어있죠. 고려 초기에 제작이 된 여기 보면은 은진미르 옛날에는 보물이었는데 국보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4번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건 7세기 이건 백제의 불상이 되는데 서산 마의 절벽에 깎아서 만든 거죠. 마의 삼전불이 됩니다. 일명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온화한 미소가 가운데 있죠. 이건 백제의 작품이고 2번은 경주 이게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주 쪽인 것인데 시계를 몰라도 나머지가 확실한 거니까 확실한 것만 알면 돼요. 너무 이렇게 모르는 거 나왔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게 절대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잘 아는 것 쪽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3번 가해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의 문화유산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인데 서울 원각사지 십승서탑에 걸린 목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각사지 십승서탑은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호불군주로서 불교 관련돼서 원각사를 도송 안에다가 조선시대는 숭류 억불이어서 도송 안에 절을 못 지어요. 다 산으로 쫓겨났죠. 근데 세조는 지은 죄가 많아서 불교 쪽에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원각사지 십승서탑은 고려 말 원감석기 때 경천사지 십승서천의 대이석탑이 있습니다. 라마불교에 영향을 받은 이걸 고대로 모방을 했어요. 일단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 보도록 하죠. 논산 개태사 철학의 제작 시기 개태사는 왕건이 후백제 신강군을 일리천 전투에서 경북 선산에서 물리친 다음에 그 잔당 세력을 충남 논산에서 또 무찌립니다. 황산 전투라고 하는데 이때 그 기념으로 개태사를 고려 태조가 태웠어요. 거기에 대형 솥뚝강을 여기 절에 유명합니다. 이건 후상국통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예산수석사 대형전의 공포구조 바로 공포가 주된 기둥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죠. 이거 외에 또 두 군데 더 알아도 되죠. 예산수석사 대형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정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고요. 주심포 양식 안동 이천동 마의 열업상의 조성 배경 고려시대 마을의 입구라든지 대형 석부를 많이 세운 세 가지 꼭 알아두시는데 안동 이천동 마의 열업상 파주 용미리 이불 마의 이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앞서 문제에서 나왔던 논산 간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둘 것 그 다음에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된 십지시체우절 우왕때인 1377년 우왕 4년에 마련된 현주라는 가장 오래된 공인된 금속활자라는 거 다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이상을 통해서 고려시대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6 7 7 7